인도하여 합니다. 시트파일형은 재기등독반복강화평이라고 하죠. 재기반복강화평. 한 번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. 계속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죠. 그것이 성경입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거죠. 권유형이니까 강제는 아니에요.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여기서 강화평을 쓰면 또 미움사면 580마리 이미 줘버렸는데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해?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해? 박인은 자꾸자꾸 내 마음을 더 달라고 그래요. 불안한 마음을 더 달라고 그래요. 자, 원령은 나하래입니다. PL 미완료에서 이래 됐습니다. 지키고 제공하여 유지하게 하다. 이게 인도예요. 지키고 제공하여 유지하게 하다. 히트파일형은 계속하다. 인도는 계속 말해주는 게 인도거든요. 그래서 보호하다, 지도하다, 데리고 가다,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. 검사하시는 분들에 overthrow 할 것 같습니다. 교사해주세요. 네, 세븐. 시청해주세요. 사랑하지.